한동대학교 수시전형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동대는 최근에 가장 발전한 대학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국제화 그리고 또 해외에 많은 학생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는 고와 같은 대학으로서 여러분에게 다양한 한동대 수시전형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분석해내고 그리고 여러분의 적합한 전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스팟 논술 면접팀 입시분석팀에서 여러분들에게서 한동대 바로 간다. 한동대 수시로 바로 간다. 기준으로 해서 한동대 수시 입시분석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Why not change the world? 세상을 변화시키자는 얘기죠. 그래서 2021년도 기준으로 해서 다양한 한동대의 수시전형 관련해 가지고 주의할 내용들 그리고 세부전형 관련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한동인재전형, 농어촌, 기획윤등, 지임팩트 소프트웨어, 그리고 대한학교전형, 지역인재전형, 해외학생전형, 해외선교사, 자녀전형, 다양한 고와 같은 세부전형이 있는데 이러한 세부전형을 보기에 앞서서 오늘 전체적으로 한동대에서 흘러가는 수시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전반적인 흐름을 안 다음에 각 세부전형별로 확인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집 인원을 먼저 보면 보시다시피 입문사회계열 기준으로 해서 5개 학부가 있습니다. 경제경영, 국제어문, 법학, 상담, 심리사회복지학, 언론정보문화, 창의융합교육원 그렇게 해서 해당하는 입문사회계열 전공들이 있고 그리고 20계열 전공이 있습니다. 그리고 20계열 전공에서는 다양한 학부들이 있는데 보시다시피 공간환경서부터 컨텐츠융합디자인학부, IT융합대학에서 전산전자공학부, ICT창업학부 등 다양한 이와 같은 전공들이 있고 이를 모집하는 단위는 다른 대학과 가장 구별되는 특징 중에 하나죠. 다름 아닌 전학부를 대상으로 해서 통합학부로 모집한다는 사실입니다. 학과별 모집 아니고 학부별 모집도 아니고 계열별 모집도 아닙니다. 전학부를 하나의 전형으로 해서 여러분들을 모집하고 있고 즉 각 전형의 모집을 함에 있어서 학과별로 구별하지 않고 전학부를 대상으로 해서 누구든지 무학과 개념으로 지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2학년 때 가서 전공을 정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 및 전공선택과 관련해 가지고 특히 여러분들이 한동대학교는 2학년 진학할 때 자유롭게 학부를 전공하고 복수 전공 의무제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 학부 간 복수 전공 허용 범위는 45.2수 전공을 1전공으로 인정을 해준다. 그래서 다만 ICT창업학부라든지 이와 같은 공학부, 공학교육 인증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신입생은 단수 즉 하나의 전공만 해도 졸업이 가능하다. 그 외의 학부들은 대부분 복수 전공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놓고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다양한 고와 같은 전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동대의 특성을 잘 이해하면 이와 같은 전형들을 이해할 수 있는데 한동대에 목숨을 거는 학생들 있습니다. 영고대 아니면 한동대 가겠다 하는 학생들도 있고 또 부모님도 그렇고 본인도 기독교의 어떤 고와 같은 종교관 관련해 가지고서 한동대를 선호하는 학생이 있고 해외고에서 특히 한동대의 명성이 높기 때문에 해외고졸 수시 학생들은 한동대를 지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변에서 봐도 중앙대, 외대를 붙고도 한동대를 이렇게 등록을 해서 최종적으로 한동대 진학을 확정하는 학생들을 봅니다. 그만큼 한동대가 갖는 매력이 있는 것이고 또 그러한 자기 자신의 캠퍼스 생활을 요구하는 그런 학생들의 요구와 한동대의 구와 같은 프로그램의 제공이 서로 매칭이 되기 때문에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학생부 교과의 세 가지 전형이 있습니다. 한동 인재 전형, 농어촌 학생 전형, 기회균형 선발 전형이 있습니다. 한동 인재 전형이 가장 기본적인 학생부 교과 전형이고 학생부 교과라고 해서 무조건 교과 100%만 뽑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한동대는 면접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에 있어서 전국 단위로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 대안학교 전형, 지인팩트 인재 전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에 지역인재 전형이 있고 그리고 고른규의 전형 등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학생부 교과, 주로 한동 인재 중심이고요. 학생부 종합, 주로 지인팩트 인재 전형입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에 지역인재가 있는 반면에 별도의 전형이 있죠. 바로 특기자 전형입니다. 실기, 실적 전형에 해당하는 해외 학생 전형이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해외 학생 전형, 그리고 해외 선교사 자녀 전형이 있습니다. 해외 선교사 자녀에 해당하면서 해외 학생 전형에 해당하는 학생은 당연히 해외 선교사 자녀 전형을 기준으로 진학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해외 학생이면서 해외 선교사 자녀 전형이기 때문에 그렇죠. 가능하면 해외 선교사 자녀로 지원하시고 해외 선교사가 아닌 해외 학생들은 해외 학생 전형으로 지원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다시피 면접 일자와 면접 시간이 다른 전형 간에는 복수지원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 교과란 학생부 종합 이와 같이 지원이 가능하고 학생부 종합의 지인팩트와 학생부 종합의 지역인재 이렇게 또 복수지원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복수지원의 조합도 가능한 만큼 한동대를 선호하는 학생들은 집중적으로 한동대를 목표로 해서 여러분들이 공략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형 일정 여러분들 잘 챙겨주시고요. 모든 전형들이 다 면접이 있는 만큼 1단계 합격자 발표가 있고 그리고 2단계 면접까지의 과정, 그 기간 동안에 어떻게 여러분들이 면접을 대비해야 되느냐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전략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부 전형별로 그러면은 학생부 교과의 한동 인재 전형서부터 해서 학생부 종합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지인팩트 전형, 그리고 또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 그리고 지역인재 전형, 또 실기, 실적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 해외 학생 전형, 특기자 전형이죠. 해외 선교사 자녀 전형 등에 대해서 세부적인 안내는 각 별도의 영상으로 여러분에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동대 수시로 간다, 한동대 바로 간다. 그것도 수시로 간다. 스팟 면접팀에서 또 논술팀에서 여러분에 대해서 서류 검토서부터 해가지고 철저하게 한동대에 포커스를 맞춰서 학생부 교과인지 종합인지, 학생부 종합에서도 어떤 전형이 적합한지 관련해가지고서 검토하고 또 서류 검토를 통해가지고 여러분의 자기소개서도 작성을 하고 그리고 학생과의 피드백이 중심이 돼서 구체적인 서류 검토가 끝나고 1단계 합격을 하면 2단계 면접이 있습니다. 바로 오프라인 모의 면접을 통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한동대 면접에 적응할 수 있도록 그와 같은 과정을 갖고 현장에서 피드백을 통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말 2회 3회 모의 면접을 함으로써 한동대 면접에 적응해 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한동대 관련해가지고서 포항에 학교가 있다 보니까 그 지역인제는 지역 기준으로 연습을 하다 보니까 오프라인 서울에서 현장에서 면접 연습, 모의 면접하기가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는 온라인으로 자소서 점사과 면접과정 그리고 서류 준비 과정을 마련해 놓고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이와 같은 줌 프로그램과 같은 원격 화상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을 해서 단체든 개인이든 충분히 여러분들이 지도를 받을 수 있다는 점 기준으로 해가지고 잘 대비를 해가면 되겠습니다. 한동대 수시로 간다. 그것도 한동대 바로 가는 부분입니다. 무엇으로? 수시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스팟 면접 논술팀에서 함께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각각의 수시 전형 노려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각 세부 전형별 기준으로는 별도의 영상에서 여러분과 또 함께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